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살아가시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29일 목요일 2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브리핑하게 되면 총선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희망사고라든지 그런데 머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하도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면에 실린 그런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그 근거가 역대 선거라는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이 단순히 희망적 사고라는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두지 않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다수의견과 달리 자기만의 어떤 견해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은 제야 전문가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천시 갑을 특히 이제 서른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을 하게 됐는데 이 부천 갑을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조사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이기도 하지만 2024년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부천 갑에 이어가지고 내일은 2024년도 총선을 부천 갑을 사례를 가지고 전망하는 시간까지 여러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상당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실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부천시 갑을 2016년 2020년 총선을 비교하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될지를 예상하는 일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겠지만 저의 관전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를 할 건가 그겁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다 알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지난 4년간 노력의 결과로서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지 두 번째는 선거구마다 얼마만큼 표를 만졌는지 세 번째는 사전투표 양일간 어떤 식으로 전산조작을 했는지 이건 다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확정적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했는가만 이제 못 잡아 낸 겁니다. 어느 사람이 했는가 어느 사람이 했는가라는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게 다 그냥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과학적 접근으로 특히 제야 전문가하고 제야 H님 이런 분들이 크게 기여를 한 거죠. 특히 제야 전문가는 어젯밤 아주 늦게 거의 새벽까지 이 작업을 진행을 해 줬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보수로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편안하게 들으시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참 나라 생각하는 마음하고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금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체 관심이 없잖아요. 세금 어떻게 얼마나 좀 더 떠들까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오늘은 이 문제 외에 제가 의사정원 문제 의사정원 학대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어련히 생각해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의사정원 학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번째는 총선 이전에 이 여러분들 쟁점이 되는 사안을 왜 들고 나왔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총선에 좀 덕을 보기 위해서 들고 나왔냐 그러면 굉장히 참 악한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 모든 일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 이전에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는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타이밍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그다음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고위관계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비해서 의사 천명당 얼마니까 의사를 더 뽑아야겠다. 그거는 논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정원 학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한국보다 많으니까 한국을 더 올려야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내보낸 방송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은 것은 윤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OECD 자료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택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적한 거지 의사정원 학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몇 명이나 늘려야 되는지 그런 데다 의견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냥 간단한 수확도 아니고 산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OECD 기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올려야겠다. 그 천상 여러분들 관료들이 보고서 올릴 때 쓰는 그런 종류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 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현대인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개인 인생사를 대할 때도 그렇고 나라이를 대할 때도 그렇고 과학적 접근 과학적 태도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또 이번에 애플에서 프로비전이라는 그런 아주 신제품을 이렇게 헤드셋을 끼게 되면 가상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비전을 출시했는데 하도 여러분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오늘 빛과 명암을 명확하게 그래서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대세에 추종하지 않고 본질을 정확하게 봄으로써 자신의 인생사와 의사결정 그리고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제가 젊은 날부터 여러분 일관되게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방송도 많이 보든 보든 안 듣는 관계없이 일관되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제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정원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